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통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휴젤 종목이 되겠습니다. 휴젤 코드번호 14502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4월 16일 11시 1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휴젤 종목 보기 전에 간략하게 미국증시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S&P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맨날 맨날 올라가기만 하고 그쵸?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놓치고 아 정말 깝깝하네요. 그쵸?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으면은 뭐 여기서 사가지고 뭐 한 존보만 했으면은 돈 엄청나게 벌었을텐데 굉장히 조금 지나고 보니 추억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이제 빵지라고 부르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알파벳이 모두 1% 올랐구요.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예상을 시장의 예상을 크게 윗돌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보니까는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 증시도 연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휴마시스, 아니 휴마시스가 아니라 휴제를 제가 어제부터 조금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올려드리고 있는데 별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일단 보시다가 뭐 좀 제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은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으면은 제가 저한테 따로 답글로 좀 적어주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휴젤에 대해서 한번 주가 분석하기 전에 간략하게 사업 내용 지켜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휴젤 주가 분석 미용 성형 관련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은 인구 노령화 및 미에 대한 관심 등에 따라 가파른 성장 추세로 각광받는 시장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 경계 위축, 시장 성장률 둔화, 제품 수요 감소 영향으로 온라인 해외 진출 등 시장에 개척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 기대감이 지금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은 단기 순이익이 13.9% 감소를 했죠. 3분기 톡신 필러 매출 비중이 확대와 광고, 선전비, 지급 수수료 등 비용 절감 효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털렉스 국내 눈가주름 적응 중 추가 미국, 유럽, 중국 30개국 허가가 진행 중이고 2021년 내 중국 허가가 예상되어 해외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부채 비율이 27%고, 유동 비율이 1536%, 자산 대비 차익금 비중 10%, 이자 보상 배율 10%, 재무 건전성도 안전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휴제리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가를 조금 멀리 보시면은 지금 현재 조금 바닷건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주보로 보시면은 지금 하단 엠벨로프를 무조건 다이면은 꾸였고요. 바로바로 반등이 그렇게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번에, 최근 들어서 한 3, 4개월 전에, 1개월 전에 엠벨로프 하단을 조금 찍으면서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휴제리라는 종목은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가 좀 시작이 아닐까? 일단 거래량 양봉을 뽑아줬던 양매수, 쌍끄리 매수가 보여지고 중심선을 다시 보존해주면서 양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은 새로운 시작, 급등의 시작이 아닐까? 상승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거 조금 보고 있고요. 수급이 좋아요. 지금도, 오늘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고 기관 쪽에서 사는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해본다고 한다면 기관이 사고 있나요? 기관이 사주고 있다. 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포착이 되고 있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매수를 해본다고 한다면 18만 3천원 18만 3천원 아래로 좀 내려온다고 한다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좀 스윙 내실 분들은 한번 제 말을 믿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휴제리라는 종목이 중법인에 대해서 상하이 에스텔틱 설립을 하였습니다. 지수묵 법인장 선임을 하셨고요.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텔틱 전문기업 휴제리 중국 상하이에 해외법인을 설립을 했다. 보틀리늄 톡신 제재 레티보 100유닛 이어 지난 2월 50유닛 품목허가를 획득하면서 국내 기업 최초 세계에서는 네번째로 중국 보틀리늄 톡신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가 새로운 시작이 아닐까라는 거 뉴스를 띄우면서 공격적으로 외인 기간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단기간에 한 21만원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성장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거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젤에 대해서 좀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사항 남겨주시면은 열심히 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이었습니다. 네 AP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쳐보시면요. 상단 링크에 AP 투자 연구소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를 조금 새롭게 만들었고요. 개설을 하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식 강의나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식 강의 영상 자료 받아볼 수 있게 저희가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보기, 분봉으로 하루, 흐름, 파악하기 이런 것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전환사책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인 설명들 많이 있습니다. 남겨주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4월 1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소자님께서 7시 반부터 미국 증시 그리고 전날 있었던 이런 뉴스나 이슈 등 시황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아침, 장, 준비 전에 대응 전략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은 한세 예스 24 홀딩스 현재가 1만 2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1만 500원 손절가 9,820원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브리핑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제 추천 2만 2천 4백원에 제시해 드렸던 종목 11.22%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승에 대해서 한번 수익 실현 하시면서 도움받아 보시면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VIP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친구 혜택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를 하셔서 정보들 받아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